잘하는 거 모르면? 모른 거야. 길치.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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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쾅쾅한 거 뭐지? 쾅쾅. 쾅쾅? 응. 망치. 미치겠지, 일치. 와, 맞아, 맞아. 자, 이거 뭐야? 네모난 거. 라밤을 뽀로로 보고 집에. 이거 리모컨 있지? 텔레비. 자, 끝. 더 길게. 내가 입자. 안 돼? 비하고 하나 더. 호박 뭐 있잖아. 텔레비. 리모컨 말고. 더 길게. 야! 아유, 아깝다. 아, 여섯 문제입니다. 여섯 문제 마쳤습니다. 잘했어, 세 개만. 이번 주 스피드킬의 마음은 말이죠. 우리 지웅우과 한곤입니다. 네. 여신 선물 선물을 드립니다. 축하하고요. 자, 저희 다음 주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 곽박김프 곽박박. 안녕하세요. 새로운 무대에서 제대로 신난 주니어들. 우와. 스피드. 그리고 더욱 재미있어진 가족 스피드 퀴즈. 아유, 임윤 씨. 임윤 씨, 돌아오세요. 게임을 모른다니까. 나, 아, 방이? 토일랜드 풍어빵이. 봄, 서풍구다. 재밌어요. 안녕. 안녕. 건강기능식품 녹십초 3채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할인 멕시칸치킨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착한가격 부어치킨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의성농협 의성금쪽마늘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금성출판사 잉글리시버디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